도도도도도 류 근데 여기가 반바지 이런게 출입이 안될텐데요? 28대 우강을 기르기 위해 만든 모스크인데 금인거잖아요 28톤을 썼어 금이? 금만 하늘, 구름이 말이 되냐 저게? 구름이? 저게 금이저다. 28톤이에요, 금이. 아, 이런 걸 입고 들어가야 돼? 네, 반바지. 왼발로? 네, 왼발로. 반바지를 입고서는 사원에는 못 잡아서. 안 된대. 옷을. 되게 잘 어울린다. 너는 그냥 여기서. 오, 조정 씨 진짜 잘 어울린다. 바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발을 씻고서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발을 씻고 들어가니까 뭔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우와, 이거 진짜. 들어가 볼까?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부모님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약했으니까. 진짜 금이라는 게. 이런, 이런 광경부터 처음 봐. 안에는 뭐 찍어요? 안에는 신성한 곳이라고 찍을 수가 없다고. 우와, 여긴 제일. 멋있다. 멋있다. 우리 지금 발 씻고 바보같이 발 딛고. 할 필요가 없었다구나. 바로 이렇게 왔어도 됐네? 씻고? 굳이. 저게 금이라는 거죠, 저게? 네, 다 금이. 그게 다 금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고 모든 여행지를 가면 나는 야시장을 항상 가. 왜냐하면 야시장이 뭔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얼마나 좋을까? 재밌지. 야시장 있다. 야시장이 있대? 가동 야시장인데. 가동 야시장. 와, 근데 진짜 야시장이 나는 냄새부터가. 엄청 깔끔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야시장은. 깔끔해. 막 좀. 길거리에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야시장 공간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희가 되게 깨끗해요. 여기 되게 좋다. 맛있겠다. 여기 좋다. 음식이 다 1불, 2불 정도밖에 안 오면. 진짜 맛. 근데 배추가 없다는 게 참. 아, 그러네. 여기서는 못 마셔요. 오, 얘. 와. 와,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양고기 어때요? 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양고추 맛있어요? 왜냐면 저게 다 양을 키우니까. 진짜. 응?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볼몽이 맛있는 거 같아. 나도 먹어볼래.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이. 아, 배고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막 500원씩 막 이렇게 파는. 그 맛이야. 진짜 맛있다. 응. 가격이 저렴할 수 있네요.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1불 뭐. 800원, 1000원 사이니까. 800원 밖에 안 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과게트 위에 계랑이 얹혀서. 이렇게 재보기ского. 아, 이게 과일이래. 저기요. 아, 이게 뭐야아. 찐군 과일이래. 찐군 과일. 가지고서 아시기, 뭐 하는 inert 지수로 바르다니까. 모두 다운 거야. 모두 다운 거야! autosnow,bee켓,so- harmon 시점, 숨기기 그래. 어? 왜요? 너무 단가 봐. 이거 조금 입맛이 안 맞아요? 좀 어려워요. 화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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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실한 거 있어. 몸에 좋아, 몸에 좋아. 이거 덜 익은 마음 같은데? 아몬드랑 약간... 아니 왜냐면... 너무 썼어요, 썼어요. 엄청 맛있게 생겼되네요. 약간 크레파스 맛 좀 나요? 크레파스 맛이요? 약간 이 식감이 좀... 뭐야? 이게 진짜 맛있어. 생선인가? 장난 아니야. 이거는 뭐야? 에그 버그, 이거 봐. 샌드위치 같은 거. 보통 기존이랑 좀 달라. 디저트 같은 걸 좀 먹어야지. 이게 전통 생케익이래.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너무 깔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핫플레이스였네. 갑자기 앉아서 먹자. 아, 또 먹는 자리도 따로 돼 있네. 맛있겠다. 저 샌드위치가... 대박이, 이 친구들은 맛이 없을 수 없어.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 저거 미고랭이죠? 미고랭. 맞아, 맞아. 미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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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맛있어, 이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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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랭? 영국? 응. 야끼소바 같은? 약간 간장 베이스로 만든 볶음국수. 아, 맛있다, 이거. 사실 난 제일 궁금한 게 이 바게트 안에 뭔지 모를 계란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나는 마요네즈 들어가면 다 맛있어. 하하하하. 나는 일단 먹어볼게. 아, 맛있어. 와. 저 안에 계란 지단 같은 거랑 얇은 소고기들이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나보다. 그냥 맛있어. 하하하하. 그냥 먹는데. 빵 위에 아주 얇게.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아, 맛있겠다. 고기 간 거 같은 거. 맛이 없었어? 나는 맛있어. 이거는 100% 맛있어. 아,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아, 어때? 호떡이야, 호떡인데. 겉면이 팬클크로 만든 호떡. 식빵 토스트를 하고 피넛버러랑 포도잼을 넣어서 섞으면 이 맛이 나. 진짜 맛있게 드셔. 약간 그런 맛이야. 사람들이 배틀트립 보고. 브루나이 와서 먹었으면 한다는 음식 하나씩 딱. 가자, 순이 정하다. 꼭 먹어야 될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맛인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실패 없어, 이건. 우리 들어오자마자 먹었던 꼬치 있지? 난 그 꼬치. 꼬치. 그 꼬치도 좋았어. 양고기 꼬치. 나는 식빵이 최고지 않았나. 식빵에다가 계란말이 올리고 빵 넣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뭘 먹어야 될 줄 딱 나오니까. 약간 후겁지간 날씨에 맥주 한 잔. 솔직히 생맥주 한 잔 딱 지금. 하고 싶은데 공공장세에서. 그게 조금 아쉽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맞아, 맞아. 아,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나, 이거? 치워야지. 단내무진 거아가, 이 가이보. 단내무진 거아가, 이 가이보. 단내무진 거아가, 이 가이보. 어, 이렇게 빨라. 단내무진 거아가, 이 가이보. 또, 이 가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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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숙소, 우리 숙소까지. 걸어가면 13분 정도 걸린대. 꼴등이. 걸어가기? 뛰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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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가겠다. 우리는 버기카를 타고. 나머지 두. 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나눠진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 얘 솔직히 핸디지. 진짜. 핸디 줄 거야. 저번에 얘가 30 몇 점을 쳤지? 핸디. 제가 20점을 줄게. 20점. 20점 괜찮지? 폴리자나. 이 날 전에 저랑 마지막으로 쳤던 볼링에서 33점을 쳤거든요. 33점? 진짜 못 치는 거예요. 33점이면 진짜 나보다 못 친다. 진짜. 오, 부력이 한 3년 되네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고령으로 따지면 에디가 제일 잘 치는 거죠? 에디 형은 막 배우기도 하고 자기 공도 있고. imeter. 온전히 반전이 오려고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많이 넘어졌어. 아, 잘 쳤다. 아, 7개에서 선방이야, 선방이야. 이 형 잘 쳐요. 이 형 맨날 볼륨을 맞춰. 오우, 돌리네. 멋있다. 오, 뭐야. 멋있게. 결과가 똑같잖아요. 한 번 던져봐. 던져보고. 저는 잘 지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잘 지지 않아요. 역바로 갔어. 저희도 똑같아. 저희도 똑같아. 저희도 똑같아. 자, 제정시 한 번 볼게요. 벌써 이렇게 나눠준 거 같은데. 저번에 얘가 30몇 점을 줬지? 우리가 20점을 줄게, 20점. 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우와.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나갈 수가 없어 봤어. 오, 뭐야. 이게 올라오네. 어? 야, 나 처음 봤어. 홀링을 치는 게 아니야. 홀링을 내려놓는 거지. 왼쪽으로 실제작진. 아, 네. 가 으악. 진짜 잘 axe. 이랬었어. slit 뭐야, 이게 올라오네. 나 던지면. 됐어, 됐어. 예자, 쿠션 써. 이제 그래 놓아. 예자, 쿠션 써. 쿠션 써야 해. 됐다. 그렇지, 건드렸어, 건드렸어. 이거 배가 안 맞았어요. 아, 이게 나가는 게 없구나. 다시 내려봐. 오, 빠진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재정 씨가 1등 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스테어해야지. 어, 뭐야? 이건, 이것도 시스템이야. 이것도 시스템이야? 아, 이거 아이템이야, 아이템. 이것도 시스템이야? 아, 이거 아이템이야, 아이템. 아, 이거 아이템이야, 아이템. 잘해. 나 이거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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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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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른 거죠? 우와, 이 형 봐. 끝났다. 잘한다, 잘한다. 네, 로이 형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물이면 안 돼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두 배로 쳤네요, 두 배로. 아, 그렇죠, 근데. 야, 롤러코스터야? 물놀이에? 재정이가? 재정이가?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골을 쳐야 돼? 미안해요. 이건 뭐야? 미안해요. 나 태어나서 처음 봐. 아, 이런 게 있어? 되게 느리게 가는데 정확하게 간다. 재정이랑 이제 저랑 4점 차이인 거 없네? 저는 예능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나 진짜로. 난 로이가 뛰는 거 한번 봐주세요. 난 예능하러 온 게 아니야. 제가 얘한테 20점을 줬거든요. 나 핸디를 줬어요. 20점을 줬어요. 그럼 한 번 가자. 어, 잘 던졌다, 솔직히. 어, 잘 던졌다, 솔직히. 한 번 스파이 펌치면 가자. 지금 펄자가 아니에요. 지금 펄자가 아니에요. 와, 잘 던진다. 마지막에 던진다. 아우, 아깝다. 하나, 스튜디오 처리.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정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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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대박이었어. 예에에에에에에! 우와, 대박이야, 지금. 와, 대박! 어? 야, 대박! 이 시작 주면! 야, 지정아! 4개만 쳐, 4개만! 다다 올렸죠? 이거 봐!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스트라이크! 이겼어! 로이야! 미친놈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왜 98점이지? 저희가 시작할 때 20점을 더 줬어요. 그래서 제가 꼴등을 한 거죠. 20점에 애초에 너는 주름이 아니었어. 아이템들 저렇게 많이 갔구나. 상승도 못 했다. 나 무슨 게임하는 줄 알았어. 나 마지막에 이렇게 쏠 줄 알았어, 총 같은 것 같아. 와, 볼링 진짜 재밌다. 난 내가 본 볼링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 진짜. 아, 왜? 아저씨 좀 많이 뻔해 간다? 약간 야시장에서도 혼자 치웠잖아요. 야, 진짜 잘 논다, 셋이 재밌게. 이게 진짜 평생 추억으로 남을 거 같아요. 진짜, 진짜 나중에 계속 볼 거 같아요. 맞아. 야, 마지막에 어떻게... 진울이 형,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진짜 귀여워. 아, 이게 진짜 귀여워. 아, 수고했다. 호텔 안에서도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네요, 그냥.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eru!!!!!! 네, 진짜ines。 part by G1 Smile.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